오늘 또 보내 오신 질문지 질문 보내 오신 것 중에 하나 좀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원인데요 불성실한 직원이 지각하고 외출하고 농땡이들 쳐도 수수방관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퇴직해서 직장을 옮겼습니다 지금 직장은 다 좋대요 다 좋은데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계약서에는 써놓고서 한 10분, 15분 전에 출근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한대요 그리고 퇴근도 10분에서 30분 정도 늦는 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야 이거 아침에 15분 먼저 오고 저녁때 15분 늦게 퇴근하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거품을 물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같이 따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직원들은 네가 이상해 당연히 그 정도는 기본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고서는 저 녀석들은 노동 착취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착취 당하면서도 당한 줄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임금 노동을 당연시 하고 있는 이 직장과 이 회사 사람들 이거 정상적인가요? 제가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약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내가 옳고 그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고 저건 틀린 거야 옳은 건 실천해야 되고 싫은 건 절대 하면 안 되거나 틀린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노동 착취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딱 옳다 그러다가 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내가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하면 나는 패배자야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데 나는 늘 이렇게 사는 걸 통해서 늘 이렇게 좀 손해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손해 좀 보지 뭐 회사에서 남들 좀 안 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거 복지는 일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옳다 그르다라는 고집이 크면 클수록 화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건 명백하잖아요 법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이니까 그게 진리지 그게 정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지 9시 출근이면 자세가 10분 20분 30분 일찍 와서 미리 청소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그게 바람직한 기본이지 상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 속에서의 옳다 그르다라는 관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명백하게 옳은 것조차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건 자기를 괴롭히고 남들도 괴롭혀요 과도하게 옳은 것에 대한 집착이 크면 그래서 사람이 좀 유연해야 되죠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이 명백한 게 좋은 것 같지만 명백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좀 유연해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좀 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손 씻는 게 좋잖아요 세균 없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청결에 신경을 써가지고 완벽한 청결을 유지하면 그 사람 몸에 더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당연히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적당한 바이러스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좀 어려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면역력도 생기고 하는데 그걸 너무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방어막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아도 거기 과도하게 옳다고 집착하는 것은 본인을 괴롭힐 뿐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나는 직장생활하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더 분노하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 남들은 그 사람 앞에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이런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나와 상대를 힘들게 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아요 자기 성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도하게 억지스럽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상대방을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크기만큼 상대 측면을 과도하게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나와 생각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미워하고 틀렸다고 하고 막 적처럼 몰아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보수도 진보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이 세상에 정관합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 그건 틀렸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와 기독교를 둘로 나눠놓고 불교만 절대적으로 옳고 타정교는 다 틀렸다 없애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달라라마스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하는 게 그게 옳은 아름다운 불국도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도 있어야 되고 천주교도 있어야 되고 불교도 있어야 되고 저마다의 그런 종교들이 있는 게 아름답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법으로서 인정한단 말이죠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상대를 힘들게 해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절대성이 있을 땐 폭력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올바른 종교라는 집착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올바르지 않은 저 사람들을 제압해야 된다 죽여도 된다 왜? 나는 우리는 절대 선이고 저 사람은 절대 악이니까 죽여도 되는 거죠 절대 선이면 그러니까 선악이 명백하게 나뉘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세상을 둘로 나눠서 싸우고 다투는 이런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고집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때 세상 사는 게 훨씬 편안해지죠 아마 이분은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결혼해서도 자식 문제도 모든 문제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좀만 내려놓으면 세상에 되게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바라봐주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분별 없이 바라보는 그런 여유 있는 시선이 생기기 때문에 과도함이 없죠 스트레스 받는 게 없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좀 과도하고 이런 사람도 그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줄 수 있게 돼요 오늘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든 중생들은 뭐가 중생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더 갖고 싶어 집착하고 싫어하는 건 내 인생에 없애버리고 싶어서 밀쳐내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되지 않을 때만 화내고 그게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이게 취사간택이고 이게 분별심이고 이게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을 과도하게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그럼 스트레스는 없죠 최선을 다 열심히는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내 인생에 좀 없애버리려고 노력은 한다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허용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과도한 집착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지혜냐? 내가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라는 알미 확실한 사람은 집착도 확실해요 이건 옳아! 이러니까 옳은 걸 향해서 더 집착하잖아요 확실히 옳으니까 100% 옳으니까 아니까 이건 틀렸어 하고 확실히 아니까 틀린 거를 확 없애버리려고 과도하게 애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식이 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식들이 다 어리석음이었던 거예요 무분별지, 반야지혜는 무분별지라고 하듯이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정말 옳은 건데 그 옳은 것만 하려고 했다가는 그게 폭력이 되고 그 문제가 돼요 옛날에 유전자 좋은 사람만 남기고 유전자 나쁜 사람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걸 실제로 사연동처럼 했던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폭력적인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우월 유전자만 남기고 나쁜 유전자는 없애버리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뭐가 우월하고 뭐가 열등한 거냐는 말이죠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어떻게 피부 색깔 가지고 우월한지 열등한지를 정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 그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옳다라는 생각 분별이었을 뿐이구나 최악의 선과 악 죄와 선과 악이 있다 쳤을 때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큰 죄 아닐까요? 제일 큰 나쁜 짓이겠죠 그렇죠? 사람 죽이는 게 제일 큰 나쁜 죄잖아요 사람 죽이는 건 무조건 죄다 맞습니까? 사람 죽이는 건 무조건 나쁜 죄다 이것도 인연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우리 주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면 스님들은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해서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다는 게 뭐해 죽였단 말이에요 적들을 왜 그럴까요?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수백 수천명을 막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제지하다가 그를 죽이는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선악이나 얼코그름이라는 게 상황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정해진 선악, 얼코그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자기 생각에 제한되어서 한정되어서 선악이 있다고 느끼고 선은 실천해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된다 내가 옳은 것은 가져야 되고 틀린 것은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자기 망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란 말이죠 그 생각이 없으면 과도해지지 않죠 아무리 옳은 것에서도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죠 가지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다 내 뜻대로 돼도 좋지만 안 돼도 좋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좋아요 근데 과도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진짜 가볍죠 세상 사는 게 이제 뭐랄까 일이 끝나죠 무사인, 일 끝난 사람 일 끝난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아직 일은 남았잖아요 즉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자식 잘 키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위해 열심히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위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있지만 과도하진 않아요 그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은 다 내는데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어때요? 지금 만족인 거예요 지금 미래를 향해서 추구해서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끝난 채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 마음 공부하는 분들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보면 그래 공통점이 있어요 큰 스님들이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인터뷰를 하면 뭔가 지금까지 이런 걸 이루어 놓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얘기해요 뭔 얘기 하겠어요? 딱히 계획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인연 따라 산다 내지는 굳이 계획이 있다면 큰 계획 같은 거 사옹서옹 같은 거 상구보리의 화중생 같은 어떤 보살의 서옹 같은 그게 내가 불법을 포교한다 내지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큰 목표 그걸 향해서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반드시 몇 년 안에 이걸 만들겠습니다 몇 년 안에 저걸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체화된 그런 계획 같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더라도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근데 이런 계획은 세웠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미 자신은 이루은 거예요 다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해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중생구제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다라는 이 자기 확신 안에서 인연 따라 법을 펴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있어도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주어진 일이니까 인연이니까 한다 그리고 구제를 해도 구제한 사람도 자기고 구제당한 사람도 자기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거기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쉬운 초등학생들 윤리 교과서 같은 데나 나올 만한 얘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쉬워요 보세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두 다리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깊은 진실이라니까요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두고 있지 않다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다 하지만서도 거기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두 다리 뻗고 편히 누워 잘 수 있어요 밤에 무슨 불면증이 올 일이 별로 없고 불면증이 좋죠 왜냐하면 불면증이라 잠이 안 오면 누워서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누워서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누우면 졸리잖아요 또 참선해야 되는데 누우면 졸리니까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 와선이라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명상을 시키면 5분 단체 다 자거든요 그런데 와선을 하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게 대박이잖아요 누워서 그냥 몸을 딱 관하고 있으면 그게 자는 것보다 피로가 더 풀려요 와선하는 게 차라리 몸을 그냥 이렇게 릴렉스한 채 머리부터 이렇게 가만히 그냥 그 있음과 그냥 같이 이렇게 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는 것보다 더 피로가 풀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안 자도 된다니까 차라리 그렇게 와선을 하면 그러면 관념으로 불면증은 나쁜 거고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괴롭거든요 불면증이 더 싫거든요 그런데 불면증이라도 내가 이렇게 와선하고 있으면 이게 더 좋은 거야 또 내가 이렇게 법문 듣고 있으면 이게 공부인데 마음 공부하는 게 자는 것보다 더 피로가 풀려 그러면 불면증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딱 마음을 돌이켜서 불면증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다 그러려면 불면증을 거부하지 않은 게 되죠 거부하지 않고 신경 끄는 거죠 불면증이 불면증 온 거에 대해서 오케이 너네 알아서 해 난 내가 할 길 간다 하고 법문 듣거나 명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면증이 얘한테 싸움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막 힘들게 만들고 막 해서 얘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불면증은 더 힘을 내가지고 얘가 나를 실체화 시켰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화 되잖아요 본래 없는 건데 존재화 불면증이라는 게 존재화될 때 얘는 힘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힘을 내가 불면증과 싸우려고 할 때 불면증은 더 커져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놈은 나한테 신경도 안 쓰고 쥐가 지공부만 하고 사니까 얘가 같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먹고서 커지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불면증이 본래 없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없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확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너는 그냥 네 일을 해다 나 네가 온 김에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러면 신경 끄는 거죠 그냥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듯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데서 모든 문제는 생기죠 좋아하는 게 과도해질 때 괴롭죠 못 가질 때 싫어하는 게 과도해지만 싫어하는 것과 같이 있어야 될 때 또 괴롭죠 그러니까 좋거나 싫은 것이 과도해질 때 괴로워요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 생깁니다 좋은 게 과도하거나 싫은 게 과도한 거 그런데 좋은 것 과도하게 쥐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싫은 것을 과도하게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있는 이대로 그냥 완전히 허용하고 만족하고 받아들이며 산다 그러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죠 쉴 수 있죠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모두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데리고 씨름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커지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본래는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문제지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괴물 같은 문제 내가 만든 거예요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게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우울하다는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알면서 거기 자꾸 신경 쓰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관 멈추고 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 판단을 멈추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울증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우울증을 문제 삼기 전까지 우울증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삼다가 문제 삼느라고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울증이 왔다? 문제 삼지 말고 걔는 내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기 전에도 내가 나 우울증 없었어 하고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우울증이 왔다고 알죠 이 아는 마음은 우울증과 상관없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마음 위에 우울증이 어느 순간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 손님이죠 그런데 우울증이 왔다고 나는 우울해라고 착각으로 동의시하게 되면 그 우울증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갱년기는 내가 아니에요 갱년기가 왔다 그래서 괴롭다 내가 갱년기가 온 게 아니고 나한테 갱년기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갱년기라는 것도 내가 꼬리표 붙인 거죠 꼬리표 붙이는 것 자체가 그 갱년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예요 사실은 갱년기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화를 좀 내고 있을 뿐이고 지금 막 열이 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진실은 판단할 것 없이 그냥 지금 갑자기 열불이 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열불도 내가 해석한 거고 지금 뜨거워짐이 알아차려질 뿐이죠 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화가 좀 덜 났는데 지금 자꾸 화도 더 많아지고 이랬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다 비교잖아요 그냥 지금 화가 일어났을 뿐 그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걸 내가 갱년기라고 낙인을 찍음과 동시에 그건 이름을 붙여서 낙인 찍음과 동시에 실체화되는 거예요 나에게 동일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실체화된 어떤 무언가 있음으로 조작해낸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예요 창조해낸 거예요 내가 갱년기를 실제 있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분별망상의 핵심이거든요 명, 이름, 명자, 상, 모양, 상자 특정한 모양에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는 거에서부터 그게 이름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실체화가 돼요 자기 동일시가 되고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붙여가지고 분별해서 분별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름 붙이기 이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냥 즉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어 하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화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화는 없어요 내가 화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사실은 화는 없죠 뭐만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이 들음만 있잖아요 사실 듣는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몸이 뜨거워지는 이 현상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만 있잖아요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면 그렇게 그냥 바라보면 그 첫 번째 자리에서 해석하기 이전에 불쑥 올라왔다가 사라져요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도인이라고 해도 인연이 화합했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는 건 말이 안 돼요 화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화났어까지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해서 내가 화났어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여기 이건 나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남 일어남 봄봄 사라짐 사라짐 일어남 사라진 그뿐이에요 그냥 일어났을 뿐 사라졌을 뿐 나는 그냥 그걸 구경할 뿐 바라볼 뿐 내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아니고 나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얘는 내가 의미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적처럼 막 싸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오긴 올라오는데 금방 사라져요 내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면 두 발 쭉 펼치고 살 수 있어요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물음직이 방편이 있어야 한다 이게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공부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건 또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전하기 위해서는 방편의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뭐랄까 이게 법이 있어도 방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루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어른 선생님들 중에는 법에 대한 안목은 확실한데 법문 들어오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우리가 안목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우리 저 누구예요 저 스님 맨날 손가락만 들었던 스님처럼 중국의 그 누구죠? 굳이 스님처럼 도가 뭡니까? 맨날 손가락만 든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한 거예요 안목이 명백하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게 없이 이게 이제 그분의 방편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방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좀 혜택이 주어지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래서 위대한 거죠 부처님은 근기가 높고 낮은 출가와 재가 브라만, 크샤테레아, 바이샤, 수드라 불가축, 천민의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의 근기들에 다 맞춰가지고 근기설법, 대기설법을 자유자재로 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만가지 이야기가 불교 경제는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걸려있는 문제를 그들의 근기에 맞게 해결해 줬으니까요 그게 이제 방편의 힘이죠 그래서 방편의 힘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법으로 이끄는 힘 그런 게 좀 강할 수 있겠죠 그의 의심을 없애주게 되면 곧바로 스스로의 본성이 드러난다 중생들이 의심하는 것 중생들이 어떤 막혀있는 것 중생들이 딱 사로잡혀있는 부분 그것만 해결해주면 자기 본생은 괴로움이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만 확 딱 직면시켜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해결되는 게 바로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을 보는 건 따로 없습니다 괴로움 없이 사는 거지 괴로움 없이 살면서 내가 해탈했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죠 진짜 해탈했다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그냥 방편으로 이렇게 사람들 구제하는 방편으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세상을 살다가 본인이 문득 진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는 불교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 깨달음이 뭔지 법이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깨달았다 나에게 내가 법을 펼 테니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간 사람이 무수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인류 역사 속에 본인 혼자 그냥 문득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게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더라도 문득 자기 성품을 한 번 확인한 사람 많을 것 같고 뭔가 한 번 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살았을 거예요 살다 갔을 거예요 남들하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고 동네 아줌마 같이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무던한 사람이네 뭐 내 정도 그냥 괴로워도 크게 괴로운 줄 모르고 그냥 반응하면서 다 똑같이 살겠죠 그냥 평범하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 똑같이 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갔을 거야 아마 왜 본인은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난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상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괴로워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저렇게 괴로워하지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야 사실 이렇게 이렇게 좀 해봐 그게 진짜가 아니지 않아 너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막 그런 정도의 조언이지 그게 내가 깨달았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교적인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깨달음이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한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깨달아 있으니까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다 이랬어요 불법은 세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기가 세간이잖아요 그 집, 회사, 남편, 자식과 부딪히고 옆집 사람들과 부딪히는 그 힘들고 괴로운 거기가 세간이잖아요 불법은 거기에 있어요 그걸 떠나서 따로 다른 곳에 불법이 없습니다 결코 이게 어디 막 괴로운 조건이 딱 사라져서 편안하고 좋은 조건 속에 내가 있으면 훨씬 수행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해보세요 한 3일,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집에서 지금부터 안 거둔다 생각하고 집에서 수행만 하겠다 집에서 법문만 듣겠다 해보세요 하루 종일 법문만 들어집니까 하루 종일 참선만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라고 완벽한 조건을 주어지면 더 못해요 근데 오히려 또 절이라는 곳이 그런 완벽한 조건을 딱 주는 곳도 아니에요 사실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스님들이 그리고 이 경계 속에서 깨닫는 게 힘이 있어요 경계 속에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마음에 대한 감이 한 번 왔어도 뭔가 문득 한 번 확인이 있었어도 계속 경계에 딸려다닌단 말이에요 경계에 깨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가 뭔가 절에 와서 뭔가 법문 듣고 공부하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근데 집에 가니까 또 끄달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끄달린다 그래서 그게 보배 같은 일이에요 나를 공부하게 만들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공부 법문 열심히 듣다가 한동안 안 보이는 분들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또 한 6개월이나 1년, 2년 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안 보이시되요? 물어보면 하는 말이 아니 그냥 뭐 좀 일이 바빠서 내지는 사실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법문을 듣다가 힘든 거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좀 재밌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사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딱 명백해요 다시 나오는 이유는 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또 힘든 일이 생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또 나와서 법문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잊을만하면 이 경계가 나를 성장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 자식, 회사 모든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조건 그 경계에 부딪히면서 내가 괴로움을 몸서리치게 느끼잖아요 그 힘들고 괴롭고 막 그냥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그 한가운데 속에 거기서 공부를 해야 할 공부에 힘이 붙어요 그 괴로움이 지긋지긋하니까 발심도 더 잘 돼요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거냐 하루 틀도 아니고 평생 이렇게 내가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더러워서라도 내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또 공부가 되는가 하다가도 분명히 주변에서 나를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배스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로 행조자와 목동정 간에 가만히 앉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가운데서 공부할 때 힘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상황이나 그 당시의 전통을 다 틀렸다면서 깨뜨리고 등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아 이렇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전통 문화 다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브라만교의 출가 제도 이런 걸 그냥 받아들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부처님 법문을 들여야 깨달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이 목청이 가다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만 법문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마이크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그러려면 부처님이 이 지역에 있다가 법문을 설하다가 딴 지역으로 떠나면 이게 몇 년 있다 다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 확실한 사람은 저분이 떠나면 이제 두 번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아 따라가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왔는데 저분 못 만나면 끝이다 저분만 따라가면 내가 분명히 생사에탈할 수 있다 하면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따라가려면 그 그룹에 속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 속하려면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계율이라든지 그래야 대중을 통사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출가 제도를 그냥 채택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서양 같은 이런 곳에서 만약에 깨달았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굳이 이런 제도를 안 만들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에이카르 천레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청바지 입고 법을 설할 수도 있죠 세미나 같은 거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일지는 알 수가 없죠 어떤 특정한 정해진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무효정법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런 형식만이 진짜다 여러분 불교 승복 안에만 진리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불교를 욕하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진실은 100% 드러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한 사람이 진실을 깨달은 거지 그게 어떻게 불교 안에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딱 결정짓는 마음을 일으킨 거 그걸 발심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성제라고 했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모든 괴로움은 사성제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카르트 톨레, 바이런 케이티, 아디아 샨티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하나도 몰랐는데 괴로움에서 허덕이다가 괴로움에서 10년 동안, 5년 동안 정신병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데서 버티고 버티다가 문득 깨어났잖아요 그게 사성제라니까요 딱 보면 그게 사성제 구조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사성제는 불교라는 어떤 형식이 없어요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이에요 괴로움에 대해서 진절이 쳐서 고성제, 고외로움이라는 여기서 내가 한번 맞닥뜨려가지고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간절함 이것만 있으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중도라는 건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간절하게 발심 하나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 간절히 있지만 방법은 없어요, 몰라요 수행법도 없어요, 무의법,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단 하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마음만 간절한 거예요 그것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5년, 10년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마음만 품고 있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가나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모르겠는 깨닫고 싶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모르고 모르고 모르겠다 이 모름의 벽에 부딪혀라 이런단 말이에요 버텨라 이런단 말이에요 버티다 보면 문득 해결이 난다 이런단 말이죠 화두가 탑화된다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성제 구조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불교란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교를 설해서 불교 안에서만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 깨닫고 나니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고 나니 사성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성제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에카르톨레가 깨달은 게 사성제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름을 불교라고 안 했을 뿐이지 근데 불교는 불교라고 이름 짓는 게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름 짓는 거에서 놓여놨을 때 그게 진짜 법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다 이 세간 속에서 깨닫는 것이다 이 괴로움이 엉망진창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괴로움의 한가운데 현실의 한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리고 그 괴로운 그 순간 거기서 내가 괴롭다는 해석 분별 망상을 따라갈 게 아니라 거기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그 진리와 함께 있어주는 그게 공부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avenidas 주인공 주인공 주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